온스테인 기자도 보도를 했죠. 슈트트가르트가 와타루에 대한 리버풀의 제안, 약 1900만 유로의 제안을 수락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곧 와타루가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리버풀로 이적합니다. 라는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영입은 일단 리버풀이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 그 자리에 파비뉴가 떠났고요. 그리고 핸더슨도 떠난 상태에서 영입을 하려고 했었죠. 카이시에도와 라비아 둘 중에 하나를 영입하고 싶었는데 카이시에도를 첼시에게 뺏겼고 라비아도 첼시에게 뺏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타루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와타루라는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매우 잘하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특히나 지금 리버풀의 전체적인 전술적인 틀을 보면요.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공백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딱 그 자리만 없어요. 예를 들면 리버풀의 이번 시즌 전략 중에 하나가 아놀드를 안쪽으로 배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클록 감독도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완벽하게 변형 쓰리 백을 씁니다. 로버트슨이 약간은 쓰리 백을 만들어주면서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수비 라인 앞에 두 명의 선수가 위치하면서 앞쪽에 있는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죠. 수비 부담을 덜어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놀드의 역할은 뭐냐.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볼을 배급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리고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한다고 해도 어쨌든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선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놀드의 역할이 되게 공격적이에요. 아놀드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아놀드 옆에서 뛰게 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아놀드가 올라갔을 때 아놀드의 공간을 커버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버트슨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걸 매우 잘하는 선수인데 쓰리 백을 만들고 있으면 사실 이 선수의 오버리핑 능력을 활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버트슨도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쓰리 백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의 자리에 있는 선수는 아놀드의 공간도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쓰리 백의 약간 뒤쪽 공간, 로버트슨이 있어야 되는 공간도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중원 장악력 이런 것들이 미버풀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리버풀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예 없죠. 파비뉴랑 핸더슨이 나갔으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최근에는 메갈리스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커티스 존스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니까 중원 라인에서 상대방의 역습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수비 라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왔죠. 리버풀이 지금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비형 미드필더에 메갈리스터가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으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메갈리스터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둔 거예요. 그런데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들이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아놀드도 중앙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다시 뒤로 물러나고 있으니까 중원에서 메갈리스터 혼자 이 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메갈리스터가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니까 첼시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아무도 이 공간에서 커버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코나테가 어쩔 수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가 올라오면서 또다시 공간이 2차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코나테가 끊어내지 못하면서 첼시가 중원에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장면들이 리버풀이 프리시즌부터 문제가 됐던 장면이었어요.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점. 그런데 일단 엔도와타루라는 선수를 생각을 해보면 분데스리가 전체를 놓고 봐도 중원 싸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성적을 보여드리면 분데스리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볼 경합에서 승리 안의 수 네 번째로 많은 선수가 엔도와타루였고요. 지난 시즌 볼 경합 상황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엔도와타루였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도 볼 경합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엔도와타루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엔도와타루가 락리스테에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 중원 싸움에 대한 그런 능력은 분데스리가에서 이 선수가 분명히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록이 또 있냐면 엔도와타루가 슈트트가르트에서 뛴 2020, 2021 이 시즌 이후부터 새 시즌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볼 소유권을 찾아온 선수 그리고 공중볼 싸움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미드필더 엔도와타루 가장 많은 클리어링을 했던 선수 미드필더 라인에서 엔도와타루 가장 머리로 볼을 걷어내는 횟수가 많았던 선수 미드필더 라인에서 엔도와타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볼터치가 많았던 선수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패스 성공 횟수가 많았던 선수 등등등 여러 가지 능력치들이 꽤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치들이 좋은 거죠. 미드필더 라인에서 두 번째로 태클 성공 횟수가 많은 선수 이 기록도 보세요. 두 번째로 상대의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공격 라인에서 가장 많은 볼을 빼앗아 온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경합 상황에서 볼을 가져오는 플레이를 매우 잘해요. 그리고 이제 슈트투가르트가 엄청나게 강팀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수비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비하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리버풀에 필요한 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 거죠. 소보슬라이도 올라가고, 메갈리스터도 올라가고, 아놀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 있을 때 이 중언라인의 넓은 공간을 엔도와타루가 커버를 해주는 형태인데 이 선수가 되게 지능적이에요. 뭐 피지컬적으로 열심히 뛰고, 이런 것도 정말 눈에 띄지만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에 대한 이해 능력이 되게 좋아서 수비를 할 때 상대가 공격하는 공간을 예측하고 그 공간에 대한 수비를 빠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아놀드가 올라와 있을 때 상대가 공격을 아놀드 쪽으로 하면 미리 와타루가 움직여서 수비를 해줄 수도 있고 중앙에 있다가 로버트슨이 있는 왼쪽으로 공격을 하면 이때 와타루가 미리 이 공간을 예측하고 압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가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면 이 선수가 올라가서 압박도 해요. 전방 압박에도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리버풀이 수비형 미디필더에게 바라는 역할을 이 선수가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의 활동 반경을 봐도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엄청나게 넓죠. 수비형 미디필더 플러스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전방 압박도 열심히 했어요. 지지난 시즌의 히트맵, 굉장히 넓죠? 그리고 분데스리가의 첫 번째 시즌 히트맵 이 히트맵도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3시즌 동안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을 오가면서 중원 장악력에 대한 확실한 능력을 보여준 선수였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이게 일본 국가대표팀 경기인데 엔도와타루가 약간 뒤에 빠져있죠. 그런데 여기서 측면으로 상대팀이 공격으로 나오니까 엔도와타루가 중앙지역에 있다가 빨리 왼쪽 측면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가면서 이 왼쪽 공간을 틀어막으면서 상대의 공격을 앞선에서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슈트트가르트의 수비수가 올라오면서 볼을 전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상대 공격수의 압박에 막혀서 볼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볼을 빼앗김과 동시에 앞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엔도와타루가 중앙지역에 있다가 패스를 빼앗기는 걸 보고 그리고 자신의 뒤쪽에 공격수가 있는 걸 보고 이 앞 공간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들어갈 때 위기 상황에서 엔도와타루가 그 패스의 길을 예측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리버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강팀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상대가 압박을 풀어나올 때 그때가 리버풀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 파비뉴가 한창 잘할 때도 파비뉴가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방 압박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보시면 우리랑 했을 때 경기 장면인데 엔도와타루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나와서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내고 일본의 공격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엔도와타루가 기본적으로 일본 대표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의 슈트가르트는 헤네스라는 감독이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감독도 마찬가지고 약간 공격적인 압박과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는 감독들의 축구에서 엔도와타루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전방 압박도 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쨌든 리버풀에 갔을 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슈트트가르트에서 하는 플레이와 리버풀에서 하는 플레이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다르다는 것은 공격을 주도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의 볼 배급 능력도 단순히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패스도 잘해야 된다. 볼 소유 능력도 좋아야 된다. 라는 게 있는데 이 선수가 볼 소유 능력 그리고 패스 능력도 좋은 선수입니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제 엔도와타루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전방에 있는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죠. 그러면 엔도와타루가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패스를 찔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 바로 발 앞에 적절하게 투입이 되죠. 그러면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엔도와타루가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를 보고 패스를 찔러주고요. 뛰어들어가는 공격수 발 앞으로 정확하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선수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교를 하긴 어렵겠지만 약간은 사비알론소과의 느낌도 나요. 물론 이제 그 알론소랑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영리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플레이가 이 선수의 강점입니다. 엔도와타루가 수비 라인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끊어내는 장면이에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끊어낸 다음에 자신이 직접 드리블을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대팀 선수들이 자신을 마크를 안 하니까 자기가 타이밍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을 해요. 그 다음에 뛰어나가고 있는 공격수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순식간에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끊어서 영리하게 상대방의 압박을 풀어낸 다음에 올라와서 패스를 찔러주는 것까지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선수가 슈트 투 가르트에서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는 아니었어요.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는 역할 플러스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의 역할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에 대한 이해 능력이 좋아서 공격에 대한 가담도 잘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자신이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침투를 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침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놓치면서 이 공간으로 슈트 투 가르트가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엔드와타르가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영리하게 공격에 가담에서 득점을 만들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장면도 꽤나 나오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면 이 선수가 지금 리버풀에 갔을 때 꽤나 괜찮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리버풀이 어쨌든 그토록 찾고 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어느 정도 잘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리버풀에 100% 만족할 만한 영입이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리버풀이 원래 노리던 선수가 카이시에도 라비아 첫 번째 픽과 두 번째 픽을 놓쳤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뭐 벨링험도 있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다 놓친 다음에 선택한 선수가 일단은 엔도와타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엔도와타르가 그 정도로 좋은 선수였고 그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으면 바이예르 미넨이나 도르트문트가 이미 영입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팀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영입이 필요한 팀들이거든요. 특히나 바이린 미넨이 지금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키미히 옆자리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요. 그렇다면 보통 바이린 미넨은 분데스리가에서 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려오는 그런 팀이거든요. 근데 왜 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도 이 엔도와타르가 6번 역할과 8번 역할을 다 잘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어쨌든 도르트문트에서 벨링엄이 떠났으니까 엔도와타르가 그렇게 잘했으면 사실은 0이 8만 했어요. 근데 왜 노리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선수가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스페셜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도 동시에 아닙니다. 어쨌든 분데스리가에서 상위권의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패스를 잘한다고 해서 진짜 막 그 사비알론서처럼 환상적인 패스를 막 찔러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수비를 한다고 해서 마치 뭐 엔소페란데스 같은 엄청난 커버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 경기를 막 지배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쨌든 그 빅클럽에서 주전급으로 자리잡기에는 약간의 그런 특별함은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 팬분들은 약간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죠 그래도 리버풀 팬분들이 다행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부분은 엔도 와타루 정도면 지금 당장 영입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 꽤나 좋은 자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딱히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엔도 와타루라는 그래도 준수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을 영입해서 한 시즌 혹은 뭐 두 시즌 이렇게 진검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영입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정류도 싸요 나오는 아까 이야기가 1900만 유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이강인 선수보다도 이정류가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3시즌 연속으로 손꼽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영입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을 리버풀도 영입한 거긴 한데 그 전에 사실은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어쨌든 리버풀이 놓친 상태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리버풀의 그런 이적 시장은 비판받을 여지는 있기는 하죠 한글자막 by 한효주